김영수 나의 목소리가 날 스쳐가는 바람 속에 여전히 나의 목소리가 날 스쳐가는 바람 속에 여전히 너는 너의 집에 있을까? 어떻게 지내가? 나의 그림이 닿을 곳에 있을까? 어쩌면 너를 어쩌면 너와 같은 바람들로 그리워할까? 네가 없어 힘들어 모든 게 어려워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생각이 떼어 내 사랑, 내 사랑 되살아나는 너의 흔적에 난 두려워 저 손을 잡던 어색한 그날처럼 인성규 혼자 지낸 나의 하루하루도 아직은 어색해 인성규 난 잘 닿았던 너의 인성규 그 목소리가 인성규 여전히 맴보는 이 거리를 못 듣는 너 인성규 모든 원인 집에 있을까? 어떻게 지낼까? 나의 그림이 닿는 곳에 있을까? 난 같으면 너도 어쩌면 나와 같은 맘을 들러 미워할 건 난 네가 없어 힘들어 모든 게 어려워 숨 쉬는 순간 너 다닌 생각이 있네요 아 애써도 아 애써도 다 사랑하는 너의 근처는 난 두려워 난 인도해 빤밤에 그래도 내 맘을 다시 널 되찾고 싶어 보고 싶었다고 미안했었다고 서툴렀던 내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너에게 너에게 꿈에여 말하고 싶었던 난 넌 어디에 어디에 넌 어디에 나의 그리움이 닿는 곳은 넌 있을까